와 지우 플랭크하는 것 같아 우와 지우 힘이 째네 뭐해? 이거? 이거는 지우 나중에 언니 되면 하는 건데 살짝 야 뭐야?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아 대고봐 대고봐대고 아이 그래도 두 손으로 위험하니까 그럼 이렇게 떨어도 나잖아 와 근데 팔 힘이 엄청 세네 지우가 그럼 이게 떨어도 나 아니야 두 손으로 해 그 또 지우야 어 한 손으로 하면 팔 아예 하니까 야 뭐 팔 힘이 이렇게 세니 이즄바 이즄바 팔 힘 엄청 세구나 나이스? 무슨 맛이야 지우? 우유 맛? 나이스 이거 아이스크림 이름 뭔지 알아? 빵빠레 이것도 빵빠레야? 어 맞아 맛있게 먹어 아빠 사랑해요 해 지우 아버지를 사랑해 아빠